숙산으로도 지금 많이 쓰이고 있고요. 해외, 아 저기, 실외에는 골프장 이런 곳에 많이 쓰이고 실내 공장, 창고 같은 데서 많이 쓰이고 작업장 등으로 있어요. 다양하게 많이 쓰이고 있어요. 얘가 직경 2m짜리거든요, 얘가. 무게는 176kg이고 바람 속도는 7m. 얘는 이제 손잡이 있어서 이동형으로 만들어졌어요. 소비진력은 240W입니다. 소비작가가 한국돈으로 380만원 정도입니다. 천장형도 저거 하나 설치하시면 500평까지 커버가 가능해요. 천장형 같은 경우에는 직경이 7.3m라서 굉장히 크거든요. 그거예요. 얘는 가격이 한국돈으로 한 600만원 정도. 얘도 이런 공장 창고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